WBC 복지TV의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이 어느덧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나의 관심사, 강점을 살려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부터 고가의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촬영하고 또 편집하는 방법 등 방송 전문가들의 활용 가능한 실습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요. 이번 교육을 통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교육생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